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된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 시간당 7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장마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난 듯 폭우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광주에는 270mm가 넘는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졌고 전남 일부 지역에도 15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곳곳에서 6월에 1시간 최다 강수량이 경신되기도 했습니다. 한평에는 시간당 71.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정체전선이 남부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광주 전남의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특히 이번 장마는 하루 건너 하루씩 비가 집중되고 있고 야간에 폭우가 쏟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30일까지 전남의 100에서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일선 시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취약지구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